울산 탈론이었어? 야 울산아 너 탈론이었냐? 아뇨 울산 아니죠 우퍼 빡치기 백치기 풀어주고요 이얍 오 야야야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야야야야 너 그렇게 한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인마 어? 그렇게 한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그렇게 한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이 자식아? 아! 어! 어! 야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야! 나의 마취총을 받아라! 뭐야? 야야야 너가 때릴때면 왜 레기 안걸려? 야야야! 너무한거 아니야? 야야 갑자기 이거 보소? 이 자식 보소? 이 자식 보소? 이 자식 보소? 그런다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아니 아니 어?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난 이거 안 넣는다고 걸렸지? 아! 야야! LIB 와아! 일부러 이러네? 와,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? 되지? 허허허허 허허허 이렇게 하는데 류지인 밖에 못찍었다고? 어허 어허허 어? 컨트롤을 잘 못했어 오오오호 상대를 잘못 골랐어 오 하단 맞기 으흐흐흫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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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나의 마취청을 받아라 나의 마취청을 받아라 마취청을 받아라 야 귀신같이 지뢰가 안걸리네 나의 마취청을 받아라 잊었다